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의 17강 2번 자 윗글의 소재는 와 내가 어렸을 땐 되게 탐험심이 많았는데 늙으니까 안정성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강 3번 4번 되게 길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사실상 fade away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인스팅트 본능인데 to pursue new things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의 소재입니다 노블티 새로운 것 새로움이라고 할게요 새로움은 컴패에요 강요하는데 보스 a&b 보스 휴먼스 애니멀스 까지 묶어서 얘가 목적어 처리하고 보스 앤비 구조도 이렇게 연결어로 인간들과 동물들을 강요하는데 to 여기서 요 부분이 목적격 부어 이면서 동사 원형 이렇게 썼죠 자 얘는 보스 앤비라다 컴패 A to B를 더 강조하는게 낫겠죠 여기서는 컴패 하는데 그래서 to 이렇게 얘를 바꾸겠습니다 얘도 또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연류되도록 with unfamiliar 까지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과 친숙하지 않은 것들 요 부분 있죠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또 노블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새로움이 아닐까 라는 유사어로 쓰고 있다 작가야 지금 어휘 배열에 있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계속합니다 인디드 정말로 또 연결어 구조죠 부사긴 하지만 사실상 정말로 우리의 스트롱 강한 욕망 이에요 자 포 노블티 까지 새로움에 대한 가장한 욕망은 얘를 한수 처리하고 요 헬스 가지는 데 자 이볼루 셔 이볼루 셔네리 진화적인 자 뿌리 근원을 가진다 그래서 인프루빙 해야 하면서죠 분사구조인데 실제 주어가 우리의 강한 욕망이 개선시키다 의 능동의 뜻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강한 욕망이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구요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개선시키면서 현재 분사 자서 뭐를 our survive 우리의 생존에 자 ord 는 여러가지 뜻이 있죠 ord 는 뭐 이상한 뭐 무슨 ord 홀수라는 것도 되고 ord 근데 s 가 붙으면 확률로 되요 우리의 확률들을 그래서 얘를 처리하고 by ing by 함으로써죠 어이 뭐야 이거 by keeping 유지해 주므로써 얘가 자 us 우리를 keep 상태동사 목적어 목적기 보호로 썼겠죠 요 자리에 형용사로 자 alert 경각심이 있게 유지시켜 주면서 to 다시 이렇게 보스 emb 자 다음은 친구들과 그리고 threats 위험 들에 자 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자 이렇게 하구요 자 as new parents quickly learn as의 뜻은 뭐뭐 하듯이 했듯이요 여기서는 as 얘도 없으니까 뜻 뜻이란 뜻 이렇게 할게요 얘를 좀 줄여서 칸 좀 맞춰놓고 새로운 부모가 quickly 빨리 부사 자 삽입으로 들어갔구요 그래서 부사 얘는 부사 뒤에 나온 동사수식 그래서 배우듯이 동사 자 when given a choice 할 때 아 그래서 when given 의해서 분사인데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고 뒤에 분사로 썼어요 과거 분사 자 그럼 선택이 주어질 때 누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주어 자 컨스턴틀리하게 또 부사가 또 삽입으로 들어갔구요 아 진짜 필기할 것만네 자 그럼 지속적으로 자 첫번째 동사는 look at 보고 듣고 자 놀아요 with unfamiliar 에요 친숙하지 않은 것들과 아예 하면 새로운 호기심을 말하고 있죠 소 노블티에 대한 자 하면은 친숙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논다 자 그래서 괄호 닫구요 자 원에서 원이 주어 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수 처리 해 놓구요 원 오브 마이 페이보리티 복수명서 나오겠죠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 중에 하나인데 묻고 from my early 내 초기에 아이 부모로서의 시절 동안 자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동사 얘도 단수 자 왠 자 여기서는 보호격으로 썼어요 보호격으로 써주고 얘가 관계 부사로 다시 접속사 주어동사로 들어가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부사절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내가 보았을 때이다 자 그래서 보호 왠 주어동사가 보호 로스였다 자 보았는데 나의 인펀츠 써니 나의 신생아 아들이 목적어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왓츠 부터 정리하고 왓츠가 의해서 지각동사 로 쓰였고 목적어 이 자리에도 목적이여 보어 면서 지각동사 때문에 노티스가 동사원형 들어가는 건 의해서 왓츠 때문이다 자 내가 보았을 때는 신생아 아들이 알아차렸을 때 자 그의 손을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래요 자 그의 발견은 아들이죠 그의 발견은 자 스탠드아웃 해요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as 자격으로써 자 메타폴 은유로써 암시 라고 해도 돼요 저 폴로님 힌트라고 해도 돼요 배움에 대한 힌트로써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자 그의 흥미인데 자 인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 what those strange things 자 그러면 선행사 포항 부터 표시해 놓고 저 무엇이 those 그렇게 이상하고 놀라운 자 그러면은 appendize appendize 하면 여기서는 부속기관들이 could do 할 수 있는지까지 묶어주고 요 자리에도 다시 우리가 요 묶어 놓고 요 자리에 지우고 목적어 생각되었죠 두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 목적어 생각되었다니까 자 여기서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생략된 목적어가 아까 전에 선행사 포항 관계된 명사의 what's이 여기서 명사인데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해준다는 거 자 여기서 대괄호 닫고요 자 여기 다시 도 소괄호 대괄호 닫았고 여기서 얘가 아까 단수 처리 했죠 얘도 칸 좀 맞추고 자 동사가 다시 자 여기까지 워즈도 주의해라 단수 그래서 일치가 이렇게 여기 그의 흥미가 자 was his first step 이었다가 또 다시 묶어갖고 얘를 이고요 towards가 전치사고가 수식해 줘요 towards controlling 조절을 향한 자 데미 말하는거 아까 appendize에 아까 얘 복수 썼죠 그래서 appendize가 아까 복수 형태 여기 그의 부속기관들을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뭐지 하고 난 다음에 얘가 호기심이 생겨갖고 첫번째 단계로 시작했단 말이죠 인지에다 나 자 그다음 프라퍼런스 선호도죠 자 오브 노블티 포 노블티 그러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도는 얘도 추상명사니까 처리하고 있을 자 이피션트한 왜이다 전체가 묶여갖고 보호를 들어왔고요 효율적인 방식인데 for immature 비성숙한 인지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for 요렇게 잡고요 자 그다음 to process information 하는 자 이렇게 잡아놓고 for가 여기서 사실상 의미상의 주어 경우로 쓰였고요 의미상의 주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지의 기관들이 to process가 이렇게 딱 묶어주고 앞에 나오는 이 way 수식이에요 사실 so way를 수식해 주면서 얜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형용사 영법으로 쓴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안 헷갈리게 얘를 to가 여기로 갔다 외의 수식 자 그러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러면 helping 해주면서 자 그러면 helping 하다는 다시 누구랑 같이 가냐면은 이 preference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능동의 뜻입니다 얘도 얘도 좀 꼬여 있죠 도와주는데 자 help 우리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잡아놓고 I가 코어비드하게 대처하도록 여기서 다시 준사역동사 동사원형 자 코어비드는 대처하다는 뜻이죠 아 밖에 너무 시끄러요 갑자기 자 그러면 코어비드에 다시 전치사고 나오고요 변화들에 대처하는데 또 to their 인방알러문트까지 자 그들의 환경에 자 before 또 전치사 자 릴리징 하기 전에 겠죠 자 그러면은 방출하기 전에 자 그들의 내부의 탐험을 방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겠죠 의역하면은 그들의 내부의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돕는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정보초리에 관한 아 되게 정보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ly 다시 또 한꺼번에 묶어볼게요 흥미롭게도 얘는 관계 부사지만 얘도 부사 처리 해놓고 뭐 연결어에 힌트를 주죠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보통 예시구조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들은 human genetics 자 그래서 묶어수에 preference for novelty 까지 묶어수에는 보호를 잡아요 자 인간의 유전자는 어떤 일이냐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인간의 유전자들은 유전자는 genetics는 처리하고요 자 헬스 동사 단수 빈 현재 완료로 헬스 빈 링크드 연관되어져 왔다 해서 현재 완료부터 잡아서 현재 완료 자 용법을 여기서 계속 종료법으로 잡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연관되어왔다 계속 계속 왜 안들어가 이거 잠깐만요 와 지금 컴퓨터가 또 다시 오류가 났어요 지금 이거 치우고 계속 종료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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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들어가네요 나중에 이거 정리해놓을게요 와 오류가 나왔고 갑자기 또 필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관되어져 왔는데 여기는 수동으로 접어놓을게요 수동 자 연결되는데 to가 다시 어디에 전치사 자 그러면 migration 이동에 전치사의 목적어 연결되어 왔다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인간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of early human 자 그러면 초기 인간에 자 to 다시 전치사고 전치사 the farm one 자 도착지역까지 전치사의 목적어 of the earth 지구에 호기심 때문에 계속 지구로 싸돌아다녔겠다 자 최근에 형용사 연구들은 주어 자 해부시온 하고 있다 동사 얘도 현재 완료 용법을 썼죠 현재 완료만 일단 잡아놓고요 현재 완료 계속입니다 자 그러면 됐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쇼어라는 타동사에 자 됐 접속사 자 인간 그룹들은 주어 묶어요 자 됐 that migrated the forest from Africa 까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됐은 여기서 앞에 인간 그룹들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 이주했었던 인간들 그룹 공사 자 더 파티스트 가장 먼 프럼 애프리카 아프리카로부터 가졌던 인간 그룹들이 공사 얘가 본동사고요 가졌는데 자 more 더 많은 유전자들을 목적어 자 여기서 링크도 되어진 유전자겠죠 어서 얘도 이리 이 부분은 앞에 나오는 유전자를 부가설명하고 있고 수동의 뜻이니까 과거분사 연결되어진 툭 자 노블티스틱킹 여기도 빈칸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것에 연관된 유전자를 가졌더라 그냥 싸돌아다닌게 아니고 자 그래서 생존의 기회가 더 증가했더라 요런 느낌으로 썼죠 여기서 자 there is 즉 요약구조고요 여기서는 즉 묶어 놓게요 묶어 놓고 자 사람들인데 who traveled the farthest from home까지 다 묶어야겠네요 요렇게 다시 묶어요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who 앞에 나오는 사람 또 부가 설명하는 형용사절의 관계 관계 대명사 사회 주격 잡아놓고요 동사 저 여행하는 데 더 farthest 가장 먼 곳으로 집으로부터 여행했던 사람들이 에서 본 동사 동사 자 그래서 아마도 가지고 있어요 동사 원형 자 가지는데 자 헤브헤드네요 헤브헤드 가져왔었다 현재 완료 용법으로 썼네요 여기서도 나중에 용법을 다시 잡아놨겠습니다 현재 완료 자 가져왔는데 사회사고객도 계속적인 용법이죠 자 썸 몇몇의 형용사 생물학적인 프로펜시티에 의하면 그래서 경향들을 목적어 자 그러면 to experience 하려는 경향이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프로펜시티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형용사 성질인데 경험하려는 자 Mysterious 신비로운 형용사 1 새로운 형용사 2 장소들을 목적어 자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자 and yet 그러나 또 연결을 묶어서 또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 호기심에 while we are born with strong desire to seek nobility while 또 반면의 뜻으로 썼네요 and yet 하고 자 while 다시 한번 묶어 놓고요 아까 한꺼번에 다 묶을 걸 그랬네 귀찮게 자 우리가 b 번호 수거죠 공사 사실상 수동태죠 태어나지다 원래 엄마에서 태어나지죠 우리 그래서 얘는 사실상 수동으로 잡아놓고요 수동 자 우리가 태어나지지만 자 with 강한 욕망과 함께 드라이브는 운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끌어가다 명사로 쓸 때 욕망이에요 욕구 강한 욕구인데 too seek 하려는 욕구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또 욕구에 대한 부과 설명에 추구정사 평용사 자 그러면 추구하는 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겠죠 자 this drive 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욕망은 저 페이드에요 희미해진단 말이야 약해진단 말이겠죠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자 as는 여기서 시간절로 잡을게요 as as 시간 때 자 우리가 더 성장할 때 뭐 따라서라고 해도 되겠죠 동사 나이가 뭔가 할 때 자 다른 디자이얼 욕망들 주워 자 테이크오벌 한다 자 그럼 테이크오벌은 자리를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도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테이크오벌 빈칸으로 될 수 있구요 자 like 전치사고 전치사 자 원팅하는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여기서 동명사로 전치사의 목적어 들어가서 자 원팅몰 프라이득티비티드에서 빈칸 더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안정성이죠 한마디로 맞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란 말은 자 The Organization 자 조직인데 자 We Built The 그래서 이렇게 앞에 That 생략하면서 수식구조로 그려갖고 조직인데 Build Build And Join 까지 이렇게 묶어줄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또 목적어가 생각되네요 아까 있나 아 안 들어가네 자 이 자리에 다시 칸을 좀 해놓고 목적어가 생각됐죠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사실상에 That 목적격 부어 네 목적격 부어 가요 이 자리에 생략 됐어 이렇게 목적어가 생각된게 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구조로 나갔다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얘를 아까 주어를 안 써놨네 내가 아하 여러분 또 칸 밀리는데 조직들은 주어 얘가 복수죠 복수 자 여기서 좀 땡기구요 으 뭐야 이거 왠 마지막에 좀 에너지가 다 돼갖고 헷갈리고 있어요 자 조직들인데 자 우리가 만들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자 여기서 동사 동사 얘도 복수 복수 애써 안 들어갔단 얘기에요 반영하는데 자 이 현실을 목적어 자 이 현실에 대한 부가설명은 자 페이책 그 다음은 봉급이죠 봉급을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에 at the same time each week 매주 매달마다 자 그 다음 evaluation 평가인데 according to 일단 연결은 다시 한번 묶어놓구요 와 이거 칸 부족할 뻔했어 이거 지문 자 따르는데 establish도 여기 있죠 establish도 여기서 다시 이미 설립되어진 과거분사이면서 예측 가능성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establish도 이 부분 1이 이거 주의하고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미 설립되어진 처리 과정으로 자 그리고 직업들인데 that involve a known set of activity 까지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known set 도 이미 알려진 이죠 그래서 a known set 여기도 빈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예측 가능성이랑 같이 가는 다운들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예측 가능성에 대한 예시로 매번 똑같은 시간에 받는 봉급들 자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두 번째 예시로는 이미 설립된 처리 과정이나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진 과정에 따른 평가 자 그리고 예측 가능성 세 번째 예시로써는 이미 알려진 활동에 대한 연류 뭐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도 두 군데에서 뽑아야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우리의 강한 욕망인데 새로 대한 욕망은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가 여기 자 그리고 개선시켜 왔는데 우리의 생존의 확률을 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해 줌으로써 자 여기까지 일단 좋은 점 말해줬고요 자 하지만 쭉 내려가서 엔드 옛 부분 여기 자 우리가 이렇게 강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부분 자 이게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fade away 하고 있다 여기서도 빈카소 phase 여기 드라이기랑 가한 욕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네모칸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어휴 힘들었어요 이것도 거의 20분 필기를 했어 너무 많이 진짜 기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본능에 의해 생존의 기회도 높였지만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게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인스틱트 본능인데 to push new things 는 phase away in modern society 요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강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17강에 3번 4번 같이 한번 분석해 봤고 저 부족한 부분과 저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해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힘들어요 이거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저는 다음에 또 어 17강 5번 6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고맙습니다